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오잉이야! 우와 낙엽이다! 밟아볼까? 어? 이게 뭐야? 아니... 자고 있잖아! 어? 진짜네?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지? 나도 겨울이 와서 겨울 자고 자는거래! 어? 이건 뭐지? 펼쳐볼까? 오오오! 오오오오! 와! 쏭쏭이잖아! 어? 그런데 이 구멍들은 오지! 여기서 동물들이 꼭 잠을 잔대! 동물들은 더 어디로 가버렸지? 짜잔! 야기! 동물들이 꼭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자! 바람쥐는 나무에서 잠을 잔대 곰은 굴 속에서 잠을 잔대 다른 친구들은 땅 속에서 잠을 잔대 그런데 친구들은 이렇게 추운데 이불도 없이 너무 춥겠다 짜잔!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색칠해볼까? 다랑지는 주면 양말이 필요할 것 같다 곰고리는 따뜻한 이불 그리고 맛있는 꼬리도 옆에 놔줘야지 너구리는 주구리는 촉촉한 피부를 위한 다수키 짠!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접어주면 겨울장 그림책 완성! 쉿! 조용히 이야기해 코 자잖아 얘들아 잘자 범행엔나 안녕! 웨이크와트